국토교통부는 K-PAS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K-PAS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K-PAS 카드를 이용하면 매달 20%에서 최대 53%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의 경우 20%, 청년층은 30%, 저소득층은 53%를 사용금액에서 환급받게 됩니다. 한 달에 교통비로 10만 원을 쓴다면 성인은 2만 원, 청년은 3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. K-PAS는 마을버스, 시내버스, 광역버스는 물론 지하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등 거의 대부분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현재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176개의 전국기초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을 희망하는 신규 가입자는 K-PAS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11개의 카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에는 K-PAS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카드 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.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의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K-PAS는 알뜰 교통카드의 번거로움을 없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기존 알뜰 교통카드는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매번 출발 도착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지만 K-PAS는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지출 금액에 비례해 직접 황금 및 적립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에 시민들은 이전에 비해 수고로움을 들고 황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외에도 인천광역시는 K-PAS의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더한 인천 아이패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이는 정부 K-PAS 가입자 중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기존 월 60회에서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또 K-PAS의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청년 기준을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황급 비율도 30%까지 늘렸습니다. 최근 대중교통비 황급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K-PAS와 아이패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정책이 교통비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시민들이나 통학 출퇴근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IBS 윤석영입니다. IBS 윤석영입니다.